그만? 그만 뉴스에 나올 거예요. 이거 1등이다 이거! 아악! 빨래 돌려서 부서진다. 로또 대면 뭐 하실 거예요? 저 로또 대면, 로또 보통 한 얼마를 주죠? 일단 10억으로 한번 계산해볼게요. 10억을 준다. 하면 일단 저는... 저는 서울에 사실은 이 주거에 조금 일단 신경쓰고 그다음에 제 꿈은 조만간 재단을 만드는 거라 거기에 조금 이제 보태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차, 그다음에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정기예금. 낫는 돈이 없을 거 같은데? 뭐 해주고 이런 사람한테? 아 되면요? 되면은 그 로또 그 주거를 5천 원씩 사드릴게요. 근데 제가 건너건너에 어떤 사람이 당첨됐었어요. 1등이요? 나나 건너건어요. 그럼 가까운데, 꽤나 건너건어요? 근데 좀 많이 건너야 돼. 건너! 저는 보통 언제 사냐고, 저는 한 월요일은 안 사요. 아니, 저는 수요일을 사거든요, 수요일. 수요일 사가지고 쭉 기대돼. 기대박해. 막 금요일에 잠 못 자. 그걸 막 생각해. 어, 나 되면 일단 비밀로 하고. 다 비밀로 해 줘. 왜 하려고 해 줘. 아우, 비밀로 약간. 그다음에 약간 갑자기 리자한테 막 이렇게 용도 잘 주고. 오빠 원래 있었는데? 이런 느낌? 일단 좀 긁어볼게요.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샀던 건데 저도 까먹고 그 옷에 넣어가지고 이게 세탁에 이렇게 좀 됐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. 이 QR이 있으니까, 이현. 일단 첫 번째 거. 렛츠기릿. 막 좀. 나 이게 짜증나. 아쉽게도. 이게 좀 듣기가 좀. 아니, 보기가 좀 그 시기에. 아, 괜찮아. 두 번째 거. 어, 이게. 이식이 안 되나 봐. 이게 1등짜리면 어떡해. 이게 1등짜리면 어떡해. 으아, 안 넘어. 이게 1등짜리면 어떡해. 잠깐만, 이게 1등짜리면 어떡하지? 이거 1등이다, 이거. 아, 이거. 이거 1등이야. 이거 1등이야. 2등짜리면 어떡해. 네. 그거를 시작하는 게 없네. 지디끼리 해먹고. 이씨. 토요일날 한 8시 마감이에요. 끝까지 딱 이렇게 기대하다가 안 돼. 안 되면 진짜 저절해요. 짜증나고. 그래서 그 짜증 때문에 나 다시 롯도 안 산다. 그거 음모야. 그거 지 느낌이 다 해먹는 거야. 롯도 안 해. 하다가 한 수요일날 다시. 다시 힘으로 품을. 자, 원주에 냈습니다. 9, 18, 20. 원주는... .